2차 방식 실근의 부호다 맞지? 네 자 내용만 좀 봅시다 실근의 부호라고 나와있는데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은 다 썸먹는 내용이야 자 본다 어떠한 2차 방식이 있어? 생각해보자 두 분이 모두 양수래 자 들어 애가 지금 말 하나만 딱 끊어놨다 맞지? 어떠한 2차 방식이 있는데 두 분이 모두 양수래 됐니? 두 분이 모두 양수라 하면 첫 번째 판단해야 될 거 머릿속으로 자 양수란 말 자체가 허브는 아니란 말이야 맞죠?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허브는 아니죠 허브는 음량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허브의 숫자야 알겠니? 자 그래서 양수라 했기 때문에 자 일단 아 그러면 실근이겠구나 그러면 D는 0보다 크거나 맞죠? 왜 중근일 수도 있잖아 서로 다른 2양수라고 하지 않았어 그냥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똑같은 숫자 2개일 수도 있죠 2랑 2 이렇게 중근일 수도 있고 2랑 3 두 개 다를 수도 있으니까 판매시티는 어떻게 돼야 돼? 양보다? 크거나 맞겠죠? 맞니? 양원아 네 페이지잖아 자 봅니다 그 다음 그 다음 두 분이 모두 양수면 두 개 다 하면 무조건 더 나와요 양수 양수 나오죠 두 개 곱하면 무조건 뭐 나와요 양수 나오죠 맞니? 내가 뭐 알려줄 내용이 아니야 맞지? 자 한 번 더 할게요 두 근이 모두 음수래 음수라 가정해도 어차피 뭐 나와요? 실근이죠 그래서 판매시티는 영보다 크거나 같겠죠 음수라고 판매시티가 영보다 작으면 안 된다 맞지? 판매시티가 영보다 작으면 뭐가 나온다 했어요 허근이라 했잖아 맞니? 그래서 판매시티가 영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두 분이 음수라고 그러면 음수 음수 다 한 번 나와요 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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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면 양수 그래서 판매시티 값은 둘 다 영보다 크거나 같고 두 분의 합은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고 두 분의 합은 둘 다 양수해야 돼 맞지? 맞니?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부호일 경우 자 잘 봐 원래대로 따질게요 서로 다른 부호일 경우는요 쌤 이거 위처럼 똑같이 따라가면요 이렇게 나와요 판매시티는요 영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맞지? 알파 플러스 베타일 값은 아직은 제대로 몰라요 그리고 알파 베타일 값은 무조건 영보다 작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맞지? 맞니? 이 방법대로 한다면 근데 얘는 얘를 두는 지금 생략계 있죠 맞지? 자 이게 생략이라고 말하는 거는요 얘만 생략이야 얘는 생략입니다 자 보세요 왜 그러냐면 두 분의 음수인 경우 서로 부호가 다른 경우는 뭐 있을까? x 제곱 잘 생각해봐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요 봐봐 이거 두 분이 마이너스 6이니까 뭐 나와요 이거 얘는 지금 뭔지 몰라 플러스 ax도 돼요 두 분의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6이지 그러면 무조건 일단 부호는 다를 거 아니야 이거 판매시티 써봐 어떻게 나와? 판매시티 써보세요 d는 a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4 내나 b 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맞죠? 잘 봐 얘가 음수든 양수든 얘는 무조건 제곱하기 때문에 양수되죠 맞죠? 이 뒤에 나오는 게 뭔데? 마이너스 4ac인데 맞아? 두 분이 음수라고 하면 얘가 내가 1로 가정해서 풀다 보통 맞지? 그럼 양수 과정하고 얘가 음수잖아 두 분의 곱이 음수면 그럼 이 곱은 무조건 뭐 돼요? 양수되죠 양수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 됩니까? 두 분의 곱이 음수면 100% 판매시티는 양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판매시티는 쓸 이유가 없어 알겠니? 다시 여기서는 판매시티 를 써줘야 돼요 그럼 얘는 할 필요가 없어 두 분의 곱이 음수라는 말은 제일 끝에 음수로 나온다는 말이기 때문에 판매시티 쓰면 마이너스 4ac 써뿐에 무조건 양수로 바뀌어 버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성립이다 이거 그러니까 생략이란 말이죠 무조건 뭐 하자 성립합니다 알겠니? 맞죠? 자 근데 쌤 얘는 왜 없어요? 얘는요 몰라요 자 봐봐 두 그리 서로 부호가 달라 맞죠? 그럼 두 개 다하면 뭐 나오는데 마이너스 5랑 1이랑 더하면 음수지만 1이랑 마이너스 아니지 마이너스 5랑 1이랑 하면 음수지만 5랑 마이너스 1하면 양수지 모르잖아 숫자에 따라 다른다고 하네 그래서 얘는 알 수 없다 얘는 알 수 없음이야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 문제에서 언급이 된다면 문제에서 두 근에 관한 숫자의 크기가 언급이 된다면 이거는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구해야 돼 이거는 생략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문제에서 자 두 근이 모두 음수인데 맞지? 양수의 절대값이 음수의 절대값보다 크다 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 두 근이 다하면 양수고 확실하죠 맞지? 그럴 때는 적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얘는 할 때마다 달라요 문제마다 풀어야 될 때 있고 안 적어야 될 때 있고 됐니? 이거는 당연히 두 근의 곱이니까 이건 당연히 써먹어야 되죠 근데 얘는 안 적어도 상관없다지 왜? 무조건 성립이니까 굳이 안 해줘도 상관없다 착각하면 안돼요 두 근이 서로 다른 무엇을 적고 선생님 알파메타만 정리하면 되는데요 답이 틀렸어요 카네드리스 그거는 문제에서 이거에 대한 조건을 줬을 겁니다 이거에 대한 조건이 있을 때는 적어줘야 된다는 거야 조건이 없을 때는 안 적어도 상관없고 모르니까 무조건 성립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안 적은 것 뿐이야 얘는 무조건 성립이기 때문에 몰라도 알아도 안 적어도 상관없는 거지만 내 말 이해합니까? 자 요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요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파고들어서 얘기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 내용이 돼요 자 봐봐 요런 내용이죠 자 이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늘 준거야 그늘 봐봐 두 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 했죠 맞지? 맞니? 부호가 반대일 조건은 아까 지난번에도 아까 선생님이 바로 전에도 얘기했죠 두 근의 부호가 반대라면 판별식은 적어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깐 아까 선생님이 적어줬던 요기 있는 세번째를 쪼개 놓은 겁니다 이게 알겠어요? 금방 얘기했죠 자 그때 절대값이 같다 라고 해버리면 두 개 부호가 다른데 절대값이 같으면 두 개 나오면 뭐 돼요? 용되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적어줘야 된다고 판별식은 생략이 됐잖아 맞지? 두 개 부호가 다른 거야 지금 얘가 맞지? 두 분의 실근이라는 건 확실한 거야 판별식 있으면 무조건 양수 나온다 했으니까 아까 적어둬 맞지? 그래서 두 분의 합은 여기다 만약에 음의 절대값이 양의 절대값보다 크나 하면 두 개 더하면 음수 나와요 그러면 두 분의 합의 음수라는 걸 적어줘야 되죠 당연히 이건 무조건 적어야 되고 맞지? 반대로 양의 절대값이 더 크나 하면 뭐돼야 돼요? 두 개 더하면 양수겠죠 맞니?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은 실제로 누구의 내용이야? 3번의 내용이야 3번의 내용 맞죠? 그 3번의 내용을 내가 설명했었죠 금방 뭐라고? 판별식은 생략 무조건 성립하니까 맞니? 두 개 더한값은 몰라서 안 적은 것 뿐이야 여기서는 그래서 두 개 더한값에 대한 언급이 되는 조건이 나온다면 적어줘야 돼 이해되겠어요? 됐니? 자 문제라고 바로 가봅시다 1번 1번 보면 2차 방식이 있어요 다음은 실수값의 범위를 보아요 자 두 분이 모두 양수래 두 분이 모두 양수라는 조건이 나오면 세 개 다 구해야 돼요 맞지? 첫 번째 뭐였어? 판별식 구해야 돼요 맞니?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해야 돼요 세 번째 알파 베타 값 구해야 돼요 기억납니까? 판별식은 무조건 영구가 큰 거나 같아야 돼요 왜? 서로 다른 두 분이란 말이 없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서로 다른 두 양수라고 해버리면 이거 는 붙이면 망합니다 알겠어요? 왜? 서로 다르다 하면 해가 몇 개란 말이야 무조건 두 개 해가 두 개란 말은 중국은 절대 안 나온단 말이지 맞나? 영환아? 네 어 뭐 생각하노? 아 내 보면서 진심 웃노? 웃을게 어? 왜 내 보면서 진심 웃노? 왜 내 보면서 진심 웃노? 대킹 내 생각났어요 조심하자 소시하네 아 자 봅니다 D가 0보다 크거나 왔다 맞지? 정리한다고 봐 자 D가 0보다 크거나 왔다 써봅시다 판별식 쓸라 하니까 4분이 됐을 수 있어 없어? 4분이 됐읍시다 4분이 됐읍시다 B 낱시 작업은 얼만데? 1 마이너스 A C죠? 네 맞나? 이 놀이 뭐가 되어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자 이거 계속 정리합시다 요거 마이너스 K가 네 넘어가면 K 되나? 맞아요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오니까 얼만데? 마이너스 합니까? 첫 번째 조건 썼다 두 번째 조건 두 개 다음번은 무조건 양수 되어야 되죠 왜? 두 분이 모두 양수니까 그러면 두 분의 합은 우리 어떻게 구해? 이거 봐요 맞지? 두 분의 합이 여기서는 얼만데? 2 어 두 분의 합은 2에요 2는 양수니까 이 조건을 쓸 이유가 없는 거야 이 문제 때문에 여기에 K의 단식이 있으면 또 적어줘야 되겠지 당연히 세 번째 두 분의 합은 양수죠 맞아요? 두 분의 합은요 이 값이 남았지 그대로 그러면 아 곱은요 뭐다? K 플러스 5인데요 이게 양수가 되어야 돼요 이 말은 K값은 얼마되어야 돼요? 마이너스 5보다 커야 됩니까? 네 맞니? 결론 이거 다 세 개의 공통 범위는 뭔데요 K는요 K는 뭐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5보다는 커야 돼요 근데 K는 뭐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1번은 세 가지 다 적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지? 자 2번은 뭡니다 2번 자 2번 1번은 2번입니다 두 분이 서로 다른 부어래요 아까 얘기했어 서로 다른 부어인데 다른 조건이 있어 없어 없어 이때는 판별식 생략 가능하다 맞지? 그리고 두 개 다음 값은 몰라서 안 구한다 맞죠? 그럼 세 번째 뭐만 구하면 돼? 두 분의 알파벳한 값만 구하면 돼 이게 뭐가 돼?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지 맞니? 그럼 알파벳한 값이 얼마인데요? 얼마? K 플러스 5가 이거보다 작아야 되니까 K는 무조건 마이너스 5보다 작으면 된다고 해야 됩니다 맞지? 이해됩니까? 정리됐어요? 그 다음 2번 여기 2번입니다 아직 안 넘어간다 2번 이건 1번에 1번이었어요 자 2번 2번 보면 2차방식이 두 분이 모두 음수래 맞죠? 두 분이 모두 음수래 아 쌤 두 분이 모두 음수면요 자 구해야 될 게 있죠 첫 번째 뭐 있어요? 황벳식디는요 영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맞니? 서로 다른 두 분이라 하면 뭐 해야 된다? 같다 빼야 된다? 알겠어? 같은지 다른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두 개 다 적어놓은 겁니다 두 번째 두 분의 합은요 알파벳 플러스 베타는 무조건 영보다 작아야 돼요 세 번째 두 분의 합은 무조건 영보다 커야 돼요 이거 맞죠? 이해되나? 정리됐어요? 이 식 정리합니다 판보식 씁시다 판보식 4분의 뒤 쓰면 되나? 4분의 뒤 쓰면 되죠? 자 4분의 뒤 씁시다 뭔데요? K 플러스 1의 제곱이가? 네 알겠지만 중간에 놓쳐버리면 계속 놓칠 겁니다 고등학교 수학 알겠어? 빠진 거 있으면 무조건 앞에 다 다 끊어놔야 돼요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7이가 맞아요? 이 정도 계산? 자 이게 어보다 큰 거나 같대요? 계속 풉니다 풀면 어떻게 돼요?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의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7이 어보다 큰 거나 같죠? K제곱 K제곱 날라가니까 2K 남고요 얘는 마이너스 6 넘어가면 6 되죠? 따라서 K값은 얼마돼야 돼요? 3보다 크거나 같다 라면 첫 번째 식이 나오네요 맞죠?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벨터는 0보다 작대요 얘는요 두 분의 법이 얼만데요? 두 분의 법은 얼마야? 아 저 미안 두 분의 항 미안합니다 두 분의 항은 얼마?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1이 뭐보다? 0보다? 작아야 되죠? 맞니? 그러면 마이너스 2로 나눠버리면 K 플러스 1은 0보다 크죠? 음수로 나누면 9도 반대 그러면 K값은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자 세 번째 구합시다 세 번째 두 분의 법이죠? 두 분의 법은 뭔데요? K제곱 플러스 7입니다 이놈도 어차피 곱하면 뭐가 될 것이다? 양수가 될 것이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K제곱은 일단 뭐보다 커야 돼? 7보다 커야 돼 맞나? 이해되나? 근데 당연히 생각해봐 자 조금만 생각해봐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자 조금만 생각해봐 K라는 놈은 실수야 맞지? 너가 알고 있는 실수를 제곱해서 음수 나온 적 있나? 너가 알고 있는 어떠한 실수든지 제곱해버리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세 마리를 다 써야되지만 얘는 안 적어도 되죠? 왜냐하면 이건 무조건 성립이야 너가 알고 있는 K값 어떤 것든 집어넣어봐 무조건 다드다 맞죠? 그래서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문제에서 알 땐 이해됩니까? 어떤 K제곱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1보다 클 거니까 이해됩니까? 복소수 제곱이다 실수라고 나왔어요 복소수는 음수가 될 수도 있다 맞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 두 개만 제곱되네요 K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되고 K는 3보다도 크거나 같아야되기 때문에 공통법이 어떻게 되야되요? 3보다 크거나 같아야되겠죠? 이해되겠어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 또 봅시다 자 양근과 음근을 갖는다 라고 나왔어요 문제에서 봅니다 어떤 2차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른데 두근의 부호가 지금 뭐하다? 서로 다르다 돼있잖아 맞지? 그러면 내가 아까쌤 우리 배우기로는요 한 명씩 쓸 이유 없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몰라서 안 적었고 알파 베타 값만 구하면 됩니다 맞지? 맞니? 그래서 알파 베타 값만 구하려고 보는데 다른 조건에 나오기 시작해요 어? 쌤 이것만 갖고 놨으니까 알파 베타는 0보다 작아 근데 은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다라고 돼있다 맞지? 은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다라는 말은 음수의 절대값이 더 크다 그러니까 숫자는 음수가 더 크다는 거지 숫자만 봤을 때 부호 말고 그러면 음수랑 양수랑 다 무조건 더 나와요 음수 나오죠 얘가 이런거잖아 마이너스 5와 2 마이너스 5 절대값이 2보다 크니까 5가 2보다 크니깐요 맞지? 그래서 아 얘는 두 분의 합이 뭐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로 나온다 0보다 작다 맞지? 당연히 판변식은 쓸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두 분의 보호가 다르기 때문에 두 분의 보호가 다를 때는 판변식 써봤자 100% 양수 나옵니다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난 이거 두 개만 보아주면 되지 자 봅시다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작대요 맞니? 그럼 이것씩 정리하면 얼만데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만데요? 마이너스 2에 M 플러스 3입니까? 이게 0보다 작으면 되나? 양면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M 플러스 3은 0보다 크나? M은 뭐보다 커야되요? 마이너스 3보다 커야되요 이해했나? 두 번째 봅시다 알파 베타의 값은 뭐보다? 아니 알파 베타의 값은 0보다 작아야되요 그럼 이 식 정리하면 5M이 뭐보다? 0보다 작아야되나? 그럼 M은 뭐보다? 0보다 작아야되네 양면을 5로 나눠봤자 이해되나? 그러면 M은 0보다는 작아야되데 마이너스 3보다는 크니까 범위를 어떻게 구해야되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아야되네 맞지? 이렇게 된다 이해 됩니까? 네 그 다음 또 봅시다 자 5번에 어떤 2차 방식이 있어요? 이 2차 방식에 두 분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절대 다른 것 같아요 맞니? 자 일단 이거 정리하면 됩니다 잠깐 놔두고 두 분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 했기 때문에 알파 베타의 값은 0보다 작다 맞지?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란 말 자체만으로도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이거는 뭐하는가? 생략해도 된다 라는거 알고있죠 이제? 자 그러면 두 분의 절대값이 같다라는 말은 알파가하기 베타의 값은 100% 뭐가 될 것입니다? 0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이죠 맞니? 자 계속 계산합시다 그러면 이놈부터 정리해야 되겠네 식 정리부터 합시다 자 3에 자 이거 정리한다 풀면 어떻게 나와요? x제곱 자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mx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1x 나옵니다 맞죠? 계산은 쌤이 좀 빠르게 간다 했다 이거 익숙해져야된다 눈으로 보면 절대 속도 안나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m 됩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7x 맞니? 그리고 이건 뭐 할 필요가 없다 묶어내 풀지 맙시다 왜냐하면 왜 풀지 마냐 하면 어차피 나중에 내가 모르겠는데 x는 x끼리 묶어줄거 아니야? 근데 이건 x에 묶여있죠 지금 맞죠? 자 정리하면 풀면 얼마나 돼? 3x제곱이가 자 1차 정리하면 내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잘 봐라 1차 정리합니다 분별 풀면 얼마나? 마이너스 3m 플러스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죠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3 그리고 여기 뭐 있어? 플러스 7 맞나? 이것도 마이너스네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7 플러스 m제곱이가 x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됩니까? 요거랑 요거랑 한꺼번에 정리한 겁니다 맞죠? 그리고 상수 뭐 있어요? 3m 3m 마이너스 9 더 0인가 맞죠? 그럼 조금만 더 이쁘게 정리합시다 3x제곱 자 이거 정리한다 요거 풀면 얼마나 돼요? 이거 m제곱이고 m이네 맞죠? 그럼 m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6 x x 맞ㅅ 자 그다음2 위에는요 플러스 3m m-3 근이 Yun Recht 편하게 됬니? 자 이제 뭐하자 이제 뭐합시다 아까 애들들하려면 되잖아 삶으면 15 뭐 break 이건 절meric에 맞네 그럼 3분의, 원래는 3분의 있어야 되죠. 곱하면 없어지겠지만, 맞죠? 3분의 부호 반대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에, 어, 이거 인수원에 바로 돼야 돼. m-5, m-2 담았지? 그럼 내가 m-5, m-2, 했는 게 얼마 돼야 된다? 0 돼야 된다. 어차피 부호하고 상관없이, 이 위에 게 뭐가 돼야 돼? 0 돼야 되죠. 0 되려고 하면 분자가 0 돼야 되지. 아, 이 말은요, m이 5 또는 뭡니다? 5 또는 일단, 마이너스 2일 겁니다. 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 이해 됩니까? 분자가 0 돼야 되니까. 그 다음, 또 안승과 하나 했죠? 뭐, 두 분의 곱, 두 분의 곱 해봅시다. 두 분의 곱 알파베타는요, 뭔데요? 일단 한 번 작아야 되고, 알파베타가 얼마 나와? 3에, 3분의 3에, m-3입니까? 맞아요. 인엄이 0 보다 작아야되죠? 어차피 이거 이거, 약품되고, 마이너스 3이아면, m은 뭐보다? 3, 0, 0, 야, 계삼도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3이잖아? 맞나? 자, 훈련적으로, m은 3보다 작아야지만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질 건데, 문제에서 중간에 해가 두고 다음이 여기니까 2차 여기는 이놈이 0대야되게 하는 값이 두 개가 있었거든 근데 이 둘 중에서 이 범위 안에 만족하는 건 뭣밖에 없는 거야 마이너스 2밖에 없는 거야 얘는 이거하고 써버리면 쓸 수가 없다는 거지 마치 m이 5가 되어버리면 양수가 나올 거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다음은 뭣밖에 안 됩니다 마이너스 2밖에 안 됩니다 이 말이죠 되겠어요?